안녕하세요. 생활코딩의 이고잉입니다. 공동공부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생활코딩 HTML5 사전 공동 번역은 한글화된 HTML 사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활동이고요. 모질라 재단, 파이퍽스를 만든 곳이죠. HTML5 사전을 밑천으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일상적으로 편집되는 모두를 위한 사전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있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생활코딩 홈페이지에서 HTML 사전으로 들어오시면 이 사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번역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공동번역 참여신청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이동을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나 진행사항 체크나 협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생활코딩 공동번역 스프레드시트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앞에 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그에 해당되는 링크가 있는데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그 태그에 해당되는 이 생활코딩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번역은 크게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벌번역이 있고요. 그 다음엔 영어검토 상황이 있고 기술검토 상황이 있습니다. 초벌번역은 최초로 번역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영어검토 상황은 그 초벌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이 한글화가 매끄럽게 잘 되어 있는가 또는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또는 좀 더 풍부하게 의역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영어검토 상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술검토는 번역된 내용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또는 좀 더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이 기술검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실 때는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지 않은 부분 즉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부분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여기 메타라고 하는 태그에 대한 초벌번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네요. 그럼 여기다가 일단은 다른 사람이 같이 중복번역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찜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이 찜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이 녹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른 부분을 선택해서 번역을 진행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번역 작업이 다 끝나면 여기 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순서라고 하면 우선 초벌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번역보다는 기술검토 쪽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기 기술검토 상황이라는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찜해서 진행하고 끝나면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는 어떤 정해져 있는, 꽉 짜여져 있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번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인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동번역 진행 방법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공동번역을 진행하는 아주 기본적인 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직역보다는 풍부한 의역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풀어서 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소통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가 나와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해석이 애매하거나 또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나중에 2차, 3차 검토를 할 때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체크하는 과정을 거칠 거니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마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번역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활코딩 홈페이지에다가 직접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필진 신청이라고 하는 링크입니다. 여기 있는 필진 신청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좀 번거롭겠지만 저희 생활코딩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좀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메일 비밀번호를 적고서 로그인을 하시면 필진 신청이 저에게 날라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의 이메일을 보고서 필진 신청을 승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제가 승인 신청을 해주면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이 갑니다. 그래서 승인 신청이 됐다라는 메시지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생활코딩 홈페이지에 오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보일 건데요. 이 중에서 예를 들면 제가 A 태그를 수정하고 있었다고 하면 여기는 A를 클릭하고요. 토픽 편집을 클릭하면 이 A 태그에 해당되는 토픽을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버전 관리에 버전이 하나씩 차곤차곤 쌓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진행했던 부분에서 의도하지 않은 편집이 일어났을 때 이 버전 관리를 통해서 복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코딩 공동번역은 우리의 선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롤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는 다시 시간을 내서 모질라재단의 HTML5 레퍼런스의 한글화된 문서로 되돌려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공동번역이 일회성으로 끝난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기술 레퍼런스들이 일상적으로 만들어지는 활동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우리 모두에게 고맙습니다.